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명과학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선생님은 4월 학력평가 해설을 맡은 EBS 생명과학의 이주의 연희야 안녕. 너무너무나 환영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선생님이 이룰이라고 하는 제목의 댄스를 한번 쳐봤는데 우리 생명과학2를 각자의 꿈을 위해서 선택한 여러분들 그 모든 꿈이 이뤄질 거라 확신합니다. 그 첫 시작이 우리 생투 4월 학력평가잖아. 그치? 그런데 한문항 한문항 해설을 하기 전에 혹시 총평 듣고 왔어? 선생님이 이 각각의 문항이 어떤 의미인지 자세하게 또 단원이 어떤 의미인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분석을 해줬는데 이게 그냥 해설을 듣는 것도 워낙 선생님이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나 총평으로 이 전체 난이도가 어땠는지 방향이 어땠는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배분되었구나라는 걸 듣고 들을 때 훨씬 더 정교하게 지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평 듣고 해설로 넘어와서 선생님이랑 한문제 한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과학의 역사에 대한 문제인데 잘 외우고 있습니까? 선생님이랑 생투했던 친구들 수특에서 배웠던 친구들은 그냥 눈 감고 막 읊을 게 정말 정말 많을 텐데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기억은 기억과 니은은 사람 이름입니다. 푸른 곰팡이를 이용한 실험에서 페니실린을 발견하였다라고 되어 있어. 자 이 사람 누구예요? 우리 플레밍이라고 하는 거 알고 있죠? 플레밍. 자 그리고 그 다음 봤더니 니은은 약화된 병원체를 이용하여 다콜레라 백신과 탄저병 백신을 개발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선생님 제가 다콜레라 백신을 안 배웠어요. 하는 친구들 괜찮습니다. 뒤에 뭐가 있어요? 탄저병 백신 개발이 있어요. 이건 파스테르가 과학자로서 연역적인 탐구를 잘 했다라는 의미로 모든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콜레라 백신을 만들었는지는 모르는데 이 탄저병 백신을 가지고 자신있게 니은이 누구다? 파스테르다라고 적어줬어도 됩니다. 그리고 사실 선생님이 여기다가 담아놓진 않았지만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어? 기억과 니은이 파스테르와 플레밍 중에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을 플레밍으로 찾으면 니은은 파스테르인 걸 찾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확인을 해보고 바로 보겠습니다. 기억은 플레밍이다. 맞는 보기네요. 그리고 니은은 생물 속생서를 입증하였다. 파스테르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콜레라 백신 탄저병 백신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백조모 플라스크 실험을 통해서 생물 속생서를 입증하였다라는 거 이것도 교과서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오히려 수령 특강에 있는 내용보다요. 각 교과서에 더 깊이 생물 속생설과 자연 발생설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더 많은 내용이 다뤄지고 있거든. 그래서 다 알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해요. 니은 또 맞습니다. 근데 디귿 한번 볼게. 다는 가보다 먼저 이룬 성과이다. 우리 생명과학적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이 과학자랑 업적은 잘 연결하는데 선후 문제에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다는 가보다 먼저 이룬 성과이다. 우선 요거 다가 더 뒤에 있습니다. 우선 이 감각적인 느낌으로 딱 이렇게 뭔가 느낌적인 느낌 이런 용어 요즘 많이 쓴다면서 자 보고 어 뭔가 DNA 이중나선을 개발하기 위해선 많은 연구들 좀 발달된 기술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기억보다 가의 연구보다는 뒤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디귿을 틀렸다고 답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선 요 플레밍이 등장하는 역사의 과학자들을 한번 읊어봅시다. 처음에 선생님이랑 수특 같이 했던 친구들 알고 있지? 레이 제바 코 풀고 있어 이렇게 외웠었잖아. 레이유엔 후기 있고요. 그리고 제너가 있습니다. 앞글자 두 글자만 따볼게요. 그리고 제바 파스테르가 있어요. 파스테르가 있고 그리고 코흐가 있습니다. 파스테르와 코흐는 같은 시기. 그니까 이 칠십 년대 육십 년대 요렇게 따지면 같은 시기의 과학자고요. 마지막에 플레밍이 있어요. 자 요건 같은 흐름에 같은 주제 미생물과 감염병에 대한 역사라고 해서 같이 배우기 때문에 요 순서는 알고 있을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 과학자들을 연도 외우는 법을 알려줄게요. 레이 유엔 후기 육십 년대. 제너가 칠십 년대. 파스테르와 코흐가 팔십 년대 플레밍이 구십 년대입니다. 자 우선 얘네들 연도 가지고 비교하는 거 나오면 우선 풀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얘가 달라 얘가. 유전학과 분자생물학 분야의 연구에서 나오는 왓슨과 크릭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우선 유전학에 대해서 처음에 등장하는 과학자가 누군지 생각해 볼까요? 멘델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등장합니다. 자 멘델이라고 하는 과학자는 언제 등장하느냐. 여기서 멘델이 들어가요. 그런데 멘델도 팔십 년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과학 2 교과서에서도 뭐라고 다루고 있냐면 멘델 법칙의 재발견이라고 해서 시간이 지나서 90년대부터 유전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라는 슬픈 소식을 같이 배웠을 텐데 그래서 첫 시작으로 수능특강에서 다루고 있는 과학자가 바로 모건이라고 하는 과학자예요. 그 과학자가 여기 들어갑니다. 모건. 모건이 90년대에서 시작해요. 자 멘델과 모건 그 다음에 비들과 테이텀 연구가 있는데 그 과학자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비들과 테이터. 그래서 어떻게 외우면 좋냐. 유전학과 분자 생물학 연구에서 멘델마 어디에 있다 팔십 년대에 있다. 나머지가 구십 년대 그리고 우리 이천삼 년 사람의 유전체 분석 사업 완료까지 있긴 한데 거기서 모건 다음에 플래밍 있고 그리고 나머지 연구가 쫙 진행된다라는 거야. 이 관계까지 정확히 기억해두면 나온 김에 좀 기억해두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1번 문제 기역과 니음만 맞아서 3번이 답이 됩니다. 2번 한번 볼게요. 이건 세포의 특성이라고 하는 단원에서도 세포의 소기관에 대한 단원이 하나 있지. 주제가 하나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나온 건데 A, B, C뿐만 아니라 보자마자 사실 다 이름을 적을 수 있어야 돼. 왜 그래요? 어떤 게 실제 수능에서 물어볼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적어볼게요. 먼저 A는 우리 골지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B는 여기 안쪽에 지금 이중막으로 되어 있는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C는 내막과 외막 안쪽에 틸라코이드까지 보이네요. 엽록체가 됩니다. 여기까지만 적으면 뭔가 아쉽잖아. 그치? 그래서 나머지 것들도 적어볼게요. 여기 액포가 있고요. 나름 삼투압을 조절하거나 노폐물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애죠. 그리고 여기 핵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리보솜이 붙어있는 애도 있고 안 붙어있는 애들도 있는데 묶어서 소포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검은 점 얘가 뭐겠어. 소포체에 붙어있기도 하고 세포질에 있기도 한 얘가 리보솜입니다. 리보솜. 자 이렇게 문제에서는 세 개 물어봤지만 우리는 사월 학력평가가 생투 수능으로 달려간 첫 시작이잖아. 그치 알고 있는 거 다 확인하고 갈게. 기업 A는 골지체이다. A는 골지체이다. 가장 먼저 적은 거죠. 맞고요. 니은. B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자 B가 뭐냐면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는 뭐 때문에 유명합니까? 세포호흡 때문에 유명하지. 세포호흡은 이화작용의 정말 정말 대표적인 예시죠. 그래서 니은도 맞아. 디귿을 한번 볼게. A와 C는 모두 이중막을 갖는다. 자 A와 C를 봤더니. A와 C 사실 지금 A는 그림으로만 봐도 내막과 외막이라고 하는 이중막이 없는 게 보이지. 그래서 디귿은 틀려. 그래서 우리 이 번도 기역과 니은이 맞아서 삼 번이 답이 되는데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중막을 갖는 세포 소기관을 같이 한번 정리해볼게요. 이 그림에서 이중막을 갖는 세포 소기관 핵이 있고 여기 지금 내막과 외막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엽록체가 지금 이중막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단일막으로 되어 있는 막성 세포 소기관도 있으니까 우리 단일막도 한번 찾아볼게요. 단일막은 여기. 막 하나로만 되어 있죠. 액포가 있고 그리고 소포체. 골지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동그라미 치지 않은 요 녀석. 리보솜은 뭐다? 막성 구조가 아니다라는 거.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아요라는 거죠. 실제로 RRNA와 단백질이 뭉쳐져 있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죠. 그래서 문제는 우리 3번 답인 거 쉽게 풀지만 내가 뭘 알고 있는지까지 확실하게 점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3번 기역, 니은, 디귿은 단백질, 콜레스테롤, RNA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세포막의 구성성분에 기역과 니은이 포함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기역과 니은 뿐만 아니라 세포막과 효소라고 하는 단원을 배웠기 때문에 세포막에 들어가는 애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가장 먼저 머리와 꼬리로 나눠져 있는 그래서 친수성 머리와 소수성 꼬리 때문에 이중충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인지질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단백질이 껴있어요. 이 단백질이 움직이기 때문에 유동 모자이크막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 3개 중에 또 하나 세포막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뭡니까? 콜레스테롤. 그래서 동물 세포막의 구성성분이다. 콜레스테롤. 이렇게 적을 수 있고 또 이 학교 내신이나 또 내용에 따라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웠을 수도 있는데요. 수투개도 있어요. 단백질 중에서 세포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끝에 당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 그걸 당단백질이라고 부르는데 그 탄수화물의 일부가 세포막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자 이 중에서 문제에서 준 게 뭐야. 인지질과 콜라 단백질과 콜레스테롤이잖아. 그래서 얘네가. 첫 번째 문장에서 기역 아니면 니은이겠구나라는 걸 하나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구성 원소 질소가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이 구성 원소는 위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해설 보면서 좀 따라 적고 있다면 아래쪽에 일니 번으로 나눠서 적어주세요. 자 단백질. 씨에이치 오 엔에다가 황이라고 하는 물질을 갖기도 한다고 배웠을 거고요. 콜레스테롤 씨에이치 오로 되어 있고. 아레네이가 유명하죠. 씨에이치 오 엔. 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질소를 가지고 있는 두 개가 누구야. 지금 단백질과 아레네이겠다라는 거지 그럼 우린 뭘 알 수 있어. 여기 두 개에서 겹쳐있는 니은이 무엇이다 단백질이겠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우리. 찾은 거 정리해보면. 니은이 단백질이고 기역이 콜레스테롤. 디귿이 아레네이가 됩니다. 자 이 상태로 문제 한번 볼게요. 기역. 기역은 지질에 속한다. 기역 콜레스테롤이니까 맞는 문장이 되네요. 지질에 콜레스테롤 말고 또 뭐 있어. 중성지방 인지질 이렇게 있죠. 중성지방 인지질 콜레스테롤 세 가지가 지질에 해당한다. 기역 맞는 문장이고 니은 탄소화물에 해당한다. 아레네이 콜레스테롤 단백질 모두 탄소화물에 해당한다. 탄소화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니은 맞는 문장이고요. 디귿. 디귿에는 리보스가 있다. 디귿에는 리보스가 있다. 당연하죠. 아레네이니까. 얘가 리보 뉴클로 엑시드. 리보 뉴클레오타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이 리보스이기 때문에 이름이 아레네인 거잖아.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맞아서 5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4번 문제. 생명체의 유기적 구성은 동물과 식물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식물을 주고 보기에서 동물과 조금 연계시킨 특징으로 문제를 냈어요. 보겠습니다. 물과는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돼야겠지. 통도 조직. 조직이 모여서 식물의 경우에는 조직계를 이룹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이 통도 조직과 관다발 조직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관다발 조직계. 생투 수능을 보려면 이 이름들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아직 이름까지는 자세하게 모르더라도 뭐는 알고 있어야 돼? 처음 이 시험을 본 친구들 조직 다음에 조직계고 그 다음이 기관이고 그 다음 개체라는 순서는 알고 있으니까 뒤에 조직과 조직계의 이름만 보고도 기역 니은을 매칭시킬 수 있어야 했다라는 거 기억하고요. 기역 기역은 통도 조직이다. 맞고 니은이 해당하는 구성 단계는 조직계죠. 동물의 구성 단계에 있다. 자 동물의 구성 단계 어떻게 됩니까? 세포. 그리고 어 조직은 있네. 그런데 뭐가 없어? 조직계가 없고 바로 기관이 오고요. 그리고 기관계. 그 다음 개체가 오지. 요렇게. 그래서 조직계는 동물의 구성 단계에 없습니다. 니은 틀린 보기. 디귿 에이는 영양기관에 해당한다. 자 이 식물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관이 있는데 그중에 뿌리 말고 또 뭐 있냐면 잎 줄기 꽃 열매 이런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잎뿌리 줄기는 영양기관에 해당하고. 꽃 열매가 생식기관에 해당한다라는 거. 자 사 번 기역과 디귿이 답이라서 사 번이 답이었어요. 요렇게 체크하면 되고요. 5번 생명체를 연구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그림으로 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실험 연구를 하고 나서 어떤 결과를 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잖아요. 그래서 아 내 일상생활에서 이런 연구가 활용되기도 하는구나라는 것도 점검하면서 같이 볼게요. a와 b는 현미경과 자기 방사법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힌트가 있네요. 여기. 방사성 동의 원소로 표지되어 있다. 그래서 뭐예요? 자기 방사법에 해당하죠. 자기 방사법. 방사성 동의 원소는 지금 원자에게 불안정해서 방사선을 방출하는 원소인데 이 원소가 여기서 자기 방사법. 여기서 자기가 자기성이 아니고 자성이 아니고 스스로 방사선을 방출하는 물질을 이용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a가 자기 방사법이고 b가 주사전자 현미경. 이 주사전자 현미경의 특징 뭐예요? 이렇게 지금 확대된 그림을 보면 여기 굉장히 얇은 선모가 디테일하게 보이죠. 이 표면 구조를 볼 수 있다라는 정말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매칭한 다음에 우리 ㄱ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ㄱ. a는 자기 방사법이다. 맞습니다. ㄴ. b는 전자선을 사용합니다. 전자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름이 전자현미경이지. 만약에 가시광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렇게 색깔을 구분할 수 있는 가시광선을 사용하게 되면 광학현미경이라는 이름이 붙죠. 그래서 전자선을 사용한다. 맞는 보기고. 켈빈은 a를 이용하여 광합성의 안반응 과정을 밝혔다. 자 안반응 뭐예요? 광합성이 크게 두 개의 반응이 있죠. 명반응과 빛이 없을 때도 일어나는 이 탄소 고정 반응이 있습니다. 탄소 고정 반응. 응 명반응과 안반응 명반응 빛이 필요하다는 걸 조금 더 강조했을 때 빛이 있을 때의 반응 명반응과 빛이 없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라고 해서 안반응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요즘엔 그 과정에서 빛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기보다는 무엇. 빛이 없을 때 탄소가 고정되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탄소 고정 반응이라고 많이 불러요. 이렇게 두 개의 이름을 같다고 묶어두면 되고 켈빈은 자기 방사법을 이용해서 켈빈 회로 과정을 밝혔습니다. 맞는 말이지. 사용한 방사성 동의원소가 14탄소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14탄소를 가지고 2차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켈빈 회로 과정을 밝혀냈다. 그래서 ㄷ까지 맞아서 우리 5번의 답은 ㄱ, ㄴ, ㄷ.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6번 문제 볼게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소프트하게 내가 외운 것들을 이렇게 매칭할 수 있구나라는 정도로 좀 풀어나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6번부터 사실이 크게 어렵진 않아요. 수능까지 가면 이거는 이제 너무 쉽군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처음 우리 문제를 풀 땐 이 매칭하는 과정에서 헷갈리거나 감을 처음 잡아보는 친구들이 어렵다고 느낄 수 있잖아. 20문제 중에서 난이도가 높지는 않을 건데 처음 본 친구들은 좀 긴장했을 수 있을 것 같아. 세포과 발효 어떻게 비교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표가 나오면 우선은 정석대로 푸는 방법 하나 알려줄게요. 우리 처음 본 친구들 먼저 옆에다가 적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다 정리하는 건데요. 아세틸 코웨이가 될 때 얘를 왜 적으라고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냐면 나중에는 안 적고 그냥 내가 정확하게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연습하는 과정에서는 내가 정확하게 아는 개념과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지 여기서 실수해버리면 안 되거든. 그래서 쓰고 매칭하는 걸로 가볼게요. 아세틸 코웨이랑 에탄올이 되는 과정에서 모두 CO2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아세틸 코웨이가 되는 과정에서는 NADH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NADH가 산화적 인산화에 가서 산소가 있을 때 걔가 이렇게 전자전달기에 전자를 주잖아요. 그런데 에탄올이 될 때 발효가 일어났죠. 이 과정에서 NADH가 오히려 수소를 주면서 NAD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지.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CO2와 NAD 플러스가 생성된 것을 체크했다고 했어요. 사용된 게 아니고 생성된 것. 그러면 에탄올이 되는 과정이 둘 다 생성됐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봤더니 둘 다 생성되는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는 애가 있어야 되는데 X가 하나 있어. 그래서 요렇게가 동그라미 동그라미고 여기가 동그라미가 되고 둘 다 생성된 A가 바로 에탄올이구나. 요렇게 매칭하는 게 가장 정석이에요. 여러분들 처음 푼 방법으로는 정석인데 이렇게 그냥 봐야 돼. 이제 좀 스피드업을 해서 이게 익숙했다면 요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어? 둘 다 CO2는 만들어지고 NAD 플러스가 만들어지려면 발효여야 되니까. 여기서 어? 발효니까 에탄올이겠네. 둘 다 만들어지는 거면 동그라미 둘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둘 다 동그라미인 A가 에탄올이 되겠구나. 그럼 나머지 B가 아세틸코에이가 되고 CO2는 무조건 만들어져야 되니까 여기가 요렇게 CO2가 되겠군요. 요 속도로 이 자료를 해석했어야 됩니다. 다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거나 나는 수특 솔직히 선생님이랑 다 완강하고 이 학력 평가 맞이했다는 친구들은 요 속도였어야 돼요. 그래서 이 내가 알고 있는 걸 얼마나 더 익숙해진 상태로 풀 수 있는가 요런 것 좀 점검해보고 그래서 기역 A는 동그라미이다. 맞아요. 니은 니은은 탈수소 효소의 조효소로 작용한다. NAD 플러스가 탈수소 효소의 조효소죠. 그래서 니은도 막. 디귿 피르부산. A로 전환되는 과정은. A가 뭐예요 에탄올이에요 자 A로 전환되는 과정은. 우리가 이것을 두 글자 발효라고 부릅니다. 발효는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일어나지 않지 지금 여기 질문에서 효모라고 되어 있거든 그래서 기질이 아니고. 효모에. 세포질에서 일어나겠죠. 응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그래서 육 번은 기역 니은이 맞아서 삼 번이 답인 문제였다 요렇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질 번. 세포막을 통한 능동수송 세포의 배출 삼투 확산 굉장히 많은 주제가 있는데 어 좀 문제가 쉽게 나왔어요. 오히려 삼투 문제는 뒤에 가서 같이 좀 볼 만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건 거의 이제 단순 암기 여러분들이 이거는 처음 본 친구들도 절대 틀렸으면 안 되는 문제 해당합니다. 자 두 개를 비교해 볼게. 우리가 확산 삼투 능동수송 세포 외배출 세포 내섭취 이렇게 다섯 가지를 배우는데요. 그중에서. 직접 막을. 통과하는 방법이 확산. 삼투. 능동수송이 있어요. 이게 막을 통과하든 막에 있는 단백질을 통과하든 어쨌든 세포막이 어떤 구성 성분을 가지고 직접 통과하는 거잖아. 그게 요 세 가지라면 세포 외배출이나 세포 내섭취는 막을 직접 통과하는 게 아니고 막으로 감싸서 들어오거나 나가는 과정이다라는 걸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그걸 안 상태에서 그림을 딱 보면 너무 쉽죠. 직접 막을 통과하고 있는 가가 능동수송이 되고. 세포 안에서 똑같이 지금 밖으로 내보내고 있는데 요렇게 소낭으로 감싸서 아예 바깥으로 내보내는 방법을 세포의 배출이라고 한다. 요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볼게요. 기역. 가에서 막단백질이 이용된다. 그림 자체가 지금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지 못하는 어떤 물질이 막단백질을 통해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막단백질을 이용된다. 맞는 문장이고. 니은. 인슐린이 세포 밖으로 이동하는 방식은 나에 해당한다. 당연히 맞는 문장이죠. 우리 세포의 배출의 예시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모든 교과서에 무조건 적혀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인슐린이 세포 밖으로 분비되는 과정이 세포의 배출이다. 그리고 세포 내의 섭취는 무엇이 있어? 생명과학 1에서 우리 식균 작용을 통해서 세균을 이렇게 안으로 가지고 오는 과정이 세포 내의 섭취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배웁니다. 이 두 개는 이렇게 학력평가나 모의평가 수능에서 다뤄질 수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니은. 맞는 보기. 디귿. 가와 나에서 모두 에너지가 사용된다. 능동수송이라는 이름은 이름 자체부터 능동이야. 무언가 내가 에너지를 써서 한쪽에서 한쪽 방향으로 물질을 이동시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한쪽으로만 이동시키니까 여기는 저농도가 되고 여기는 고농도가 되는데 농도 차이가 원래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게 자연스럽다면 여기서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한쪽 방향으로 보내고 있는 거죠. 능동수송은 당연히 에너지 사용되고 세포의 배출이나 세포 내의 섭취처럼 소낭이 직접 이동해서 세포만과 융합하는 이런 과정에서도 ATP가 사용이 됩니다. 에너지가 사용된다가 더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그래서 디귿까지 맞는 표현이다. 그래서 7번에 기역, 이은, 디귿이 모두 맞아서 5번이 답이 됩니다. 8번 한번 볼게요. 여기도 세포의 특성의 주제 중에 하나야. 세포의 특성이 다섯 개가 있는데 거기 주제가 뭐냐면 첫 번째는 방금 우리가 문제 풀었던 걸로 생각해 보면 세포 소기관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세포의 연구 방법에 대한 문제가 있어. 자기방사법과 현미경 비교한 문제. 그리고 우리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 물질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원핵 세포와 진핵 세포를 비교하는 주제도 고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벌써 앞에서 배웠던 동물 세포와 식물, 동물과 식물의 유기적 구성까지 다섯 개 주제거든. 그래서 요 8번까지 앞에서 벌써 이 두 번째 단원인 세포의 특성 중에 중단원 하나의 주제들이 다 끝났다라는 것까지도 확인을 하고요. 자 8번 문제 풀어볼게요. 대장균입니다. 대장균은 원핵 세포의 대표주자. 원핵 세포예요라는 거고 토끼와 이 시금치는 뭐겠어 진핵 세포가 되겠지. 진핵 세포가 되는데 진핵 세포는 벌써 요 앞에서 세포 소기관의 구조와 기능을 배울 때 뭘 배웠어. 동물과 식물을 다르게 비교하면서 배웠어. 그러니까 진핵인 것뿐만 아니라 요기 토끼가 동물 세포라는 점과. 시금치가 식물 세포라는 점을 비교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기역 니은 디귿 특징이 있는데 리보솜이 있다라는 니은의 특징은 모두 해당합니다. 그치 너무 쉽죠. 모두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라고 적어보고요. 핵막이 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불러요. 진핵 세포다. 진핵 생물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지. 그래서 세포를 지칭하는 거니까 핵막이 있다. 토끼의 간세포와 시금치의 이 광합성을 하는 세포를 의미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요기 세포벽이 있다.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을 거예요. 생투를 공부하면서 펩티도글리칸이라는 단어를 배웁니다. 모든 원액 세포는 아니지만요. 대장균과 같이. 원액 세포 중에서는 펩티도글리칸 성분을 갖는. 이 원액 세포가 있다라는 것을 배워요. 세포벽 중에 펩티도글리칸 성분을 갖는 세포벽을 가진 애가 바로 대장균이 대표주자라는 거야. 그리고 식물 세포는 셀룰로스로 되어 있는 세포벽이 있다라는 걸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를 비교할 때 배웁니다. 그러니까 세포벽이 있는 애들은 시금치와 대장균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A와 B, A와 C의 공통 특징이 이렇게 묶인대요. 기억을 봤더니 토끼와 시금치가 해당해야 되네요. 토끼 간세포와 시금치의 광합성하는 세포.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기옥과 니은이 해당하는 A와 B가 토끼와 시금치의 세포가 되고요. A와 C는 디귿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세포벽이 있는 대장균과 시금치를 포함하겠다라는 거지. 그럼 얘네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애가 A잖아. 그치 그래서 A가 지금 치위에서 광합성을 열심히 하는 세포가 되고요. B가 여기 A 빼고 나머지 B니까 토끼의 간세포가 되고 C가 대장균이 되겠구나. 이렇게 찾고 문제 푸는 겁니다. 그래서 매칭하는 게 좀 어렵다고 했던 친구들은 대장균이 세포벽에 있다는 거 정도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좀 연습의 문제였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익숙해지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거니까 같이 한번 기역 니은 디귿 볼게. 기역 A는 토끼의 간세포이다. 틀리죠. 시금치의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난 세포라고 풀어놨으니까. 니은 B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있다. B는 토끼의 간세포입니다. 토끼는 진액 생물에 해당해요. 진액 생물은 세포 호흡을 하는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지. 그래서 니은 맞는 보기 디귿 C 대장균의 세포벽 성분에는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하는 성분을 가지고 성분이 있습니다. 맞는 표현이에요. 오 개념 가지면 안 돼. 모든 원액 세포가 다 펩티도글리칸 성분의 세포벽을 갖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원액 세포 중에서 대표 주자인 정말 대표격으로 많이 쓰이는 요 대장균은. 이 대장균은 펩티도글리칸 성분을 갖는다라는 거. 오 개념 관계를 좀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팔 번 오 번이 답이 됩니다. 요렇게 풀 수 있는 문제 같고요. 자 이제 3단원으로 가서 문제가 처음 나왔네. 과정 가에서 CO2가 고정된다라고 되어 있고 기역 니은 디귿이 우리 켈빈 회로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3PG. PGAL, RUBP라고 하는 물질이래요. 그러면 찾아야 되는데 주어진 정보들을 가지고 한번 어떻게 보는지 보겠습니다. CO2가 가에서 고정된다. 그래서 들어간다라고 해볼게요. 처음 푼 친구들은 선생님이 프리처럼 바로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옆에다가 지금 잠깐 일시정지하고 본인이 외우고 있는 켈빈 회로를 적어보세요. 만약에 지금 갑자기 적지 못하겠다 하면 그걸 다시 외우고 와야 합니다. 사실 외운 상태로 4월 학력평가를 봤었어야 돼. 그래서 저거 보고 나서 이게 머리에 확실하게 들어있다는 걸 점검한 다음에 보겠습니다. CO2가 가에서 고정된다면 기역과 디귿은 뭐가 돼야 되냐면. 쓰리 PG와 RUBP 중에 하나가 돼야 돼. 쓰리 PG와 RUBP가 요 RUBP와 함께 이 CO2가 고정되면서 쓰리 PG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은 몰라도 기역과 디귿의 후보는 요렇게 된다는 거야. 그런데 요기 RUBP는 인산끼가 두 개고 탄소가 다섯 개죠. 쓰리 PG가 인산끼가 한 개고 탄소가 세 개입니다. 기역과 디귿이 얘네 둘 중에 하나인데 디귿을 봤더니 인산끼의 수가 일이래. 그럼 뭐가 돼? 얘는 안 되겠네? 아, 디귿이 쓰리 PG가 되는구나. 그리고 탄소는 세 개가 되겠구나. 그러면 쓰리 PG가 디귿이니까 기역이 RUBP가 되고요. 그래서 인산끼 수 두 개의 탄소 수 다섯 개가 되고 나머지 남아있는 중간에 PGAL이 니은이 된다. 얘도 인산끼 하나의 탄소 수가 세 개가 되죠. 이렇게 찾으면 기역은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에이 더하기 비 더하기 시가 팔이다. 이거는 단수 문제니까. 오 더하기 일 더하기 삼은 구네요. 이거 기역 틀린다. 이렇게 풀 수 있으면 되고요. 요거 가지고 옆에 한번 완성해 볼게. 디귿이 쓰리 PG. 그리고 기역이 RUBP. 그리고 니은이 PGAL이라고 했을 때.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RUBP에서 CO2가 고정되면서 쓰리 PG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이렇게 방향이 가야 되네. 식이 반대 방향이네요. 식의 반대 방향으로 도는 방향이 바로 투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니은 바로 보면 회로 방향은 물어보게 생겼죠. 투이다라는 거. 니은 맞아. 기역은 틀렸지만 니은은 맞고요. 디귿. 과정 나에서 ATP와 NADPH가 모두 사용된다. 요거 완성해 볼까? 켈빈 외로에서. 쓰리 PG에서 PGAL이 되는 과정에서 명반응 산물인 ATP와 NADPH가 모두 사용됩니다. 그리고 PGAL에서 RUBP 되는 과정에서 또 ATP가 사용되죠. 그래서 과정 나에서 ATP와 NADPH가 모두 사용되네. 맞네요. 디귿 이렇게. 9번은 니은과 디귿이 답이어서 답이 4번이 돼요. 이렇게 광합성과 세포음 문제에서 3단원 문제에서 처음 등장한 건데 여러분들이 매칭하는 훈련 잘 되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켈빈 외로에서 등장하는 이 세 가지 물질의 인산기수와 탄소수가 다 맞는지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10번 문제. 선생님이 눈여겨볼 만합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접근이 너무너무 좋아서 효소의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여러 가지를 배우거든. 온도도 배우고 pH도 배우고 비경쟁적 저해제 경쟁적 저해제 기질의 농도 효소의 농도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온도를 가지고 이 그림과 매칭을 했어요. 자, 그럼 각각의 그림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A와 B라고 하는 효소가 있대. 근데 A는 지금 이렇게 반응 속도가 30도 근처에서 굉장히 높아요. 근데 B는 오히려 30도에서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70도 근처에서 굉장히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는 A와 B 중에 하나인 X를 가지고 실험한 결과인데 각각의 농도를 다르게 한 거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질의 농도를 확인했어. 자, 기질의 다른 말이 뭐야? 기질. 기질의 다른 말은 반응물이에요. 반응물.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반응물이 줄었다라는 건 반응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시간이 지나도 반응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건 반응물이 감소하지 않았다라는 건 반응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의미해요. 반응이 X야. 자, 근데 ㄷ과 ㄴ은 지금 반응이 진행되긴 했죠. 감소했으니까. 그럼 속도를 한번 보자. 누가 더 빨리 반응을 완성했어요? 지금 보면 ㄷ이 더 짧은 시간에 모든 반응물이 다 사라졌지. 그러니까 반응이 굉장히 지금 활발한 것이 ㄷ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시간에 따른 기질의 농도는 시간에 따라서 반응이 진행되고 있는가 첫 번째 그리고 반응의 속도가 빠른가 느린가를 비교할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십도 삼십도 칠십도 중에 하나는 반응하지 않았고 두 개는 반응하고 있어. 속도가 ㄷ이다 빠르다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프를 보자. 봤더니 A는 그러니까 십도 삼십도 칠십도에서 선을 그어 볼게요. 십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삼십도 이렇게 올라가고 칠십도가 이렇게 올라가요. 자, A를 봤더니 어? 효소가 만약에 X가 A면 십도랑 삼십도에서 반응을 할 수는 있겠네. 속도는 차이가 나도. 그런데 칠십도에서는 반응을 안 해요. 그런데 B는 칠십도에서는 반응을 하는데 십도와 삼십도에서는 둘 다 반응을 안 해요. 그럼 뭘 선택해야 돼요? 아, 세 개 중에 두 개는 반응이 진행이 됐으니까 이 논리를 가지고 X는 A구나. 이렇게 답했어야 돼요. 이거를 연결시키는 특히 이 기준이 경쟁적 저해제 농도 이런 게 아니고 이 온도였다라는 게 선생님한테 굉장히 매력적이고 좀 눈여겨볼 만하다. 많이 문제를 풀었던 친구들도 이렇게 온도로도 접근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려준 좋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난도랑 상관없이요. 그래서 기역 X는 A다. 맞는 보기가 돼요. 리은 B에 의한 반응 속도는 디귿일 때가 기역일 때보다 빠르다. 자, 그럼 기역 리은 디귿을 찾아볼게. 기역은 너무나 쉬워. A가 요소일 때 반응하지 않는 온도가 칠십 도 그러니까 기역이 칠십 도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요 문장에서도 칠십 도구나 이렇게 적으면 되고 그리고 디귿 반응 속도가 언제가 더 빨라. 십 도와 삼십 도 비교했을 때 더 빠른 애가 삼십 도. 그리고 니은이 십 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디귿에서는. 삼십 도가 되겠네. 그 문장을 찾은 걸로 다시 한번 바꿔볼까. B에 의한 반응 속도는 삼십 도일 때가 칠십 도일 때보다 빠르다. 근데 B는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칠십 도일 때는 반응을 열심히 하는데 십 도와 삼십 도일 때는 아예 반응을 안 한다고 했지. 반응 속도가 영이야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빠르다. 당연히 틀린 문장이 되지. 니은. 틀린 문장. 디귿. 니은일 때 X에 의한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T1에서가 T2에서 보다 크다. 여러분 활성화 에너지가 뭐예요? 활성화 에너지? 반응물이 반응이 진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이것을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데 활성화 에너지가 동일한 조건에서는 무엇으로 달라집니까? 효소의 유무로만 달라지지. 지금 니은일 때 그러니까 십 도라고 하는 온도까지 일정하다라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효소의 유무에 의해서만 달라지는 거지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개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 틀린 보기라서 우리 10번은 1번만 답이, 기억만 답이라서 1번이 답이 됩니다. 11번 문제. 이거는 여러분들 꽤 많은 친구들이 틀린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이 해설을 하고 있는 동안 우리 이비에스의 진짜 좋은 프로그램 서비스 중에 하나가 오답률 탑 핍틴을 알려주는 거거든. 근데 거기서 얘가 나름 위에 있더라고 그래서. 왜 위에 있지 싶으면서도 이거 아마 연기하는 데 좀 어려웠겠다는 것 그리고 저 암실이라는 포인트를 아마 놓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국인은 글을 끝까지 읽어야 돼. 염록체를 가지고 실험한 게 아닙니다. 염록체에서 틸라코이드만 빼서 실험을 했어요. 틸라코이드만 빼서 실험을 했고 그리고 이런 세팅을 한 다음에 암실, 빛이 없는 조건으로 실험한 거예요. 내가 문제를 풀 때는 이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은 확실하게 알고 풀어야 돼. 대충 넘어가면 대충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대충 넘어가는 게 반복되면 그것도 실력일 수 있어. 실수를 반복하는 그 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부터 내가 방향키를 잡는 게 사월 학력평가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런 걸 조심해야겠구나라는 걸 기억을 하고 볼게요. 에이 비 세는 지금 틸라코이드 안쪽에 피에이치가 요렇게 되어 있고요. 기역과 니은은 피에이치 사 피에이치 팔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우선 이걸 풀 때 뭘 알고 있어? 틸라코이드에서 에이티피가 만들어질 때는 틸라코이드 안쪽에 수소이온이 많고 바깥쪽이 수소이온이 적은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가 형성되었을 때 에이티피가 만들어진다는 걸 알고 있거든. 그리고 보세요. 에이티피에이치 먼저 볼 거 아니야. 에이티피만 보자고. 에이티피를 봤는데 합성이 안 된대. 자 피에이치 팔인 경우에 안쪽이 피에이치 팔인데 바깥쪽이 개보다 더 피에이치가 높으려면 사와 팔이 아니고 구십 십이 십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합성이 안 될 거라는 걸 사실 예상했어.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여기가 이제 힌트가 돼요. 어 에이티피가 합성이 됐네. 그렇다라는 거. 여기서 피에이치 값이 적고 바깥에 피에이치가 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B라고 하는 조건을 봤더니 안쪽이 뭐예요? 사예요. 사. 안쪽이 사인데 얘보다 큰 값이려면 사면 돼 안 돼. 같은 값이면 안 되겠지. 8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 B의 결과를 가지고 기역은 팔이구나 피에이치 팔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반대로 니은이 사가 된다라는 거지. 자 이렇게 값을 찾으면 C는 당연히 안쪽이 높고 피에이치가 안쪽이 높고 바깥쪽에 피에이치가 낮으면 수소이온이 바깥이 많아버리니까 에이티피 합성 안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찾은 걸 가지고 합성 안 된다라는 것까지는 알 수 있어. 그런데 얘가 많은 친구들이 틀릴 포인트 같은 생각. 암실이라는 걸 놓쳐버리면 다에서 지금 B에서 NADPH가 생성된다. 자 NADPH가 생성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 빛이 있어야 돼요. 우선 틸라코이드를 넣었기 때문에 그 안에 관계가 있을 거야. 당연히 틸라코이드 막에 관계의 보조색소 등등이 다 들어가 있는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물이 지금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있었을 때는? 빛이 있었을 때는 전자전달기가 진행이 되면서 이 NADPH가 생성이 된다라는 거. 하지만 암실이라는 조건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NADPH가 생성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조금 더 가보면 얘는 엽록체가 아니고 틸라코이드야. 근데 NADPH가 어디서 만들어지냐 여기 밖에서. NADPH가 NADPH가 되는 이 과정은 틸라코이드 밖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NADPH가 NADPH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조건에 따라서 못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것도 하나 생각을 해야 돼요. 선생님 이거 왜 알려주냐. 사실 이 문제에선 줬어. 빛이 없어서 안 만들어진 거지. 바깥에 NADPH가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 문제를 왜 좋은 자료라고 생각을 했냐면 어? 그러면 여기서 NADPH가 없다라는 가정하에 암실이 아니고 빛을 줬어도 NADPH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걸 물어봤어도 참 재밌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까지도 신경을 써주세요. 자 원래는 엽록체에 스트로마에서 NADPH가 만들어지는데 얘는 바깥에 NADPH를 넣어둔 상태였다. 단 비 때문이었다라는 거. 니은 다이씨에서 화학 삼투에 의한 인산화가 일어난다. 화학 삼투에 의한 인산화가 ATP 만들어지냐 물어본 거죠. 안 만들어진다고 우리 답해놨고요. 디귿 다에서 비해서 ATP 합성 효소를 통해 틸라코이드 내부에서 외부로 이동하는 방식은 뭐야. 농도 기울기가 형성돼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뭘 해야 되는데. 확산을 해야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ATP 합성 효소라고 하는 단백질을 통해서 지나간다라는 거죠. 촉진 확산 맞습니다. 그래서 11번은 디귿만 답이어서 2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풀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또 우리 광합성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특히 명반응에 대한 문제가 깔끔하게 관계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어. 이거는 이제 암기에 아마 차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반응 중심 색소가 P700이다. 이거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바로 적어야 되죠. 관계 원입니다. 그러면 관계 2는 뭐예요? P680이라는 거. 보조 색소가 있다. 이건 뭐야? 얘는 다 포함하는 거잖아. 관계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 빛을 이용하는 시스템이라는 이름 자체가 염록소 A에 해당하는 반응 중심 색소와 함께 주변에 보조 색소들이 있어서 빛을 가지고 어떤 이 광합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을 말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보조 색소가 있어야 되지. 자 여기까지 적어두면 뭘 볼 수 있다? 둘 다 가지고 있는 특징은 보조 색소가 있다고. 두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은 관계 원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둘 다 동그라미를 가지고 있는 애가 하나 있어야 되죠. 여기는 X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도 동그라미가 돼야 돼요. 특징 두 개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게 관계 원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관계 투가 된다. 원과 투에 모두 해당하는 특징 A가 보조 색소가 있어요라는 거고요. B가 P700이라는 반응 중심 색소를 갖습니다라는 거. 간단하게 매칭할 수 있는 문제였죠. 자 기역 A는 동그라미이다. 맞는 보기. 니은 가에서 물의 광분해가 일어난다. 물의 광분해는 언제 일어나는 거지. 물의 광분해는. 비순환적 전자 흐름에서 일어나는데. 비순환적 전자 흐름에서는 우리 관계 투와 원이 모두 관여하는데 투에서 원으로 전자가 갑니다. 어. 근데 여기서 전자를 주는 애가 누구야 물이잖아 물. 여기지 야. 물의 광분해는 관계 투에서 일어난다는 거 가는 관계 원이니까 틀린 문장이 되죠. 자 디귿 나는 비순환적 전자 흐름에 관여한다 방금 선생님이 썼던 거 관계 투가 관여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십이 번 기역과 디귿이 맞기 때문에 답은 사 번에 해당한다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십삼 번 선생님이 눈여겨볼 만하다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사월 학력평가 이 총평 방향 출제 방향에서 교육 과정 목표를 잘 살렸다 선생님이 해설할 때 알려줄게 했던 문제가 바로 이거야. 뭐예요. 내 일상생활과 연계된 문제를 배웁니다. 그리고 이게 생명과학 2에서 배우는 지식이 그냥 정말 뭔 생명과학 지식이 아니고 나랑 연관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자 운동 전 운동 중 운동 후에 문제에서 정확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근육 내 젖산 농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응 그 문장 위에 발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시험 그림에는 이렇게 젖산 농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봤더니 운동을 하지 않을 때는. 무엇이 진행되지 않아요 젖산 발효가 일어나지 않나 봐요 뭐 상대 값이니까 아예 없진 않으니까 응 조금 진행되는데 뭔가 엄청 많이 진행되진 않는 것 같아. 그러다가 운동 중일 때 폭발적으로 많이 진행되면서 농도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운동 후에 점점 점점 젖산 농도가 줄어들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있어. 교과서에서 이 젖산이 어떻게 이동하는지까지 설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를 포함한 문제이긴 한데 그래서 안 배운 친구들은 좀 어려웠을 수 있어요. EBS 교재에서는 특히 이제 그 개념완성이라는 교재에 잘 나와 있는데 젖산은 과거에 근육통이 젖산 때문이다라는 오 개념이 한창 유행했었거든요. 선생님도 학창 시절에 얘들아 너네가 운동을 열심히 하면 몸에 젖산이 근육에 젖산이 쌓여서 그것 때문에 근육통이 생기는 거야라는 오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지금 이 그래프 봐봐. 팔십 분 정 팔십 시간 정도 지났어요. 근데 팔십 분 정도 지났는데 단위가 두세 시간 지나니까 운동하기 전이랑 젖산 농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연구를 더 통해서 젖산이 운동을 격하게 하면 생기긴 생기는데 근육통을 일주일 정도까지 이어갈 만큼의 원인이 되지는 않는구나라는 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는 근육통의 원인 젖산이라고 배우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랑 또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 교재에 있는 내용 중에 보면 여기 젖산은 어디로 가서 간이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간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젖산이 피로부산이 되는 과정이 진행돼요. 그래서 또 여기까지만 배우는 친구들은 이런 기분 좋은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피로부산에서 젖산 발효해서 에너지 얻고 다시 간에 가서 젖산에서 피로부산 만들고 얘를 다시 젖산으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이거 무한 반복 아니에요라고 하지만 젖산에서 피로부산이 되는 과정에서 에이티피가 오히려 필요해요. 그러니까 생명체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효율 좋은 에너지 사용법이 아닙니다. 부가적으로 알아두시고 선생님 지금 이걸 왜 말했겠어요. 기역 니엔 디귿 보기 하나 있으니까 말한 거겠지 볼게 기역 투에서 근육 세포에서 피로부산이 환원된다. 피로부산이 환원된다. 피로부산이 수소와 전자를 받는다라는 거죠. 발효를 의미합니다. 피로부산이 아세틸코에이가 되는 과정은 산화된다라고 표현하고요. NADH로부터 수소를 받아서 이 젖산이 되는 과정은 환원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당연히 진행이 되니까 무엇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젖산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지. 맞는 보기에 해당하고요. 쓰리 요 문장 때문에 젖산은 간으로 이동해서 피로부산으로 전환된다. 맞는 보기에 해당합니다. 디귿 포도당 한 분자에서 생성되는 에이티피의 분자 수는 젖산 발효에서가 산소 호흡에서보다 적다. 당연하죠. 산소 호흡이 효율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걸 우리가 3단원에서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디귿까지 맞아서 13번에 답은 5번이 된다.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내용보다는 이 그래프 자체가 일상생활과 관련된 자료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 14번 문제입니다. 세포막을 통한 물질 출입에서 두 문제가 나왔는데 앞에서 능동수송과 세포 외 배출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요, 삼투 관련된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생명과학체를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 이 그래프는 너무너무 익숙하죠. 고장에게 있던 식물세포 X를 저장에 넣었습니다. 벌써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상태에서 점점 물이 들어가면서 부피가 커지고 그 과정에서 삼투압은 작아지고 팽압이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있는 관련된 내용을 여기 있다가 한번 정리해 볼 건데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삼투압 빼기 팽압은 흡수력입니다. 이렇게 한번 선생님 표현을 해볼게. 그리고 주어진 자료를 볼게요. V2라고 하는 부피에서 봤더니 삼투압은 2P예요. V2에서 삼투압은 2P입니다. 그리고 팽압을 봤더니 P라고 하는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P라고 하는 값을 가지니까 이 P에서 P 빼면 당연히 흡수력은 P가 되겠죠. 이렇게 저 그래프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러면 V3도 한번 해볼까. V3는 삼투압과 팽압이 2P보다는 조금 낮아진 그렇지만 P보다는 높은 어느 값이죠. 그런데 어쨌든 둘 다 동일한 값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표현하면 뭐 A, P. A 값이 뭔지는 모르지만 둘이 값이 같다. 그럼 뭐야? 같은 값을 빼주면 0이 되겠죠. 이렇게. 자 요 조건을 만들고 나서 이 글상자를 봤더니 V2일 때 니은 분의 기역과 V3일 때 니은 분의 디귿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선 지금 만들 수 있는 값이 1 아니면 0밖에 없습니다. V3는 AP분의 AP라서 1이 되거나 AP분의 0이 돼서 0밖에 만들 수가 없고요. V2는 셋 중에 뭘 고르냐에 따라서 이 P분의 P. 그러니까 이 분의 일이라고 하는 숫자를 만들 수 있고 반대로 뒤집으면 이라고 하는 숫자를 만들 수도 있고 또 P분의 P일이라고 하는 숫자를 만들 수도 있죠. 여기서 만드는 건 이 분의 일. 이 일. 아래에서 만드는 건 일과 0. 당연히 뭐겠어 일일 거예요. 여기까지 사실은 갈 필요는 없고 보통 여기까지 보면 얘네가 일이겠네 라는 걸 가지고 풉니다. 자 그래서. 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니은과 디귿은. 얘랑 얘를 선택해야 되니까 삼투와 팽합 중에 하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V2에서 이 니은 분의 기역이 일이라고 하는 숫자가 되려면 팽합과 흡수력이 선택이 돼야 되죠. 그래서 니은과 기역은. 요 팽합과. 흡수력 중에 하나구나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둘 다 겹쳐있는 무엇이 니은이 여기서. 팽합이 되고. 응. 기역이 흡수력. 그리고 삼투압이 디귿. 시 된다 요렇게. 응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이 상태로 보기 보면 기역 V1일 때는 엑스가 원형 질분리가 일어난 상태이다. 지금 V1은 우리가 찾은 거랑 상관없이 지금 상대적 부피가 일 점 영보다 적어. 근데 상대적 부피의 일 점 영이 어떤 값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지만 무엇이 힌트냐. 1.0에서부터 팽합이 등장한다라는 게 힌트입니다. 이걸 풀 때 가끔 선생님 만약에 상대의 부피를 1.0을 다른 값을 기준으로 할 수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나 팽합이 그 이후에 등장한다라는 건 그 전에는 어쨌든 세포벽과 세포막이 분리된 원형 질이 분리된 상태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확인할 수 있어요. 기역 맞는 문장이고요. 니은. V2일 때 디귿분의 기역은 2이다. 자, 디귿분의 기역은 2p분의 p니까 2가 아니고 2분의 1이 되겠네. 니은 틀리고요. 디귿 V3일 때 엑스에서 세포막을 통한 물 분자의 이동은 없다. 땡. 자, 십사번은 요렇게 해서 1번이 답입니다. 우리 너무나 기본적으로 물질은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요기 삼투압과 팽합이 동일한 값이라서 흡수력이 없다는 건. 관찰자인 내가 봤을 때 물이 흡수된다라는 의미의 어떤 이동이 없다는 거지. 실제로는 밖으로도 나가고 있고 안으로도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동일한 양이 이동하니까 보는 나로서는 흡수되고 있지 않다. 요런 의미를 하는 거. 그래서 물 분자의 이동은 없다. 틀린 개념이 됩니다. 자, 기역만 맞아서 십사번에 1번이 답이에요. 자, 십오번 문제. 요거는 쉬웠겠지? 다 우리 케빈의, 벤슨의 실험으로 요렇게 어떻게 과정이 흘러가는지를 배우니까 볼게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기역, 니은, 디귿이 투, 스리, 포가 아니고 우리가 매칭해서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선 거의 안기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 명반응과 탄소고정 반응을 가지고 순서를 찾는 실험인데 빛이 있거나 CO2가 있거나. 우리가 뭘 알고 있어, 우선? 빛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지. 봤더니 지금 원이라고 하는 조건이 빛이 없고 CO2가 있대요. 그리고 어떤 조건을 다르게 해줬는데 뭐 별 반응이 없었어요. 광합성 속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쓰리에서 늘어났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앞에 빛이 먼저 필요한데 투에서 빛을 쬐어준 다음에 쓰리에서 CO2를 줬기 때문에 광합성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지. 다만 조금 진행되고 다시 광합성 속도가 줄어든 것은 무엇이? 빛이 있을 때 명반응에서 만들어진 모든 물질이 탄소고정 반응에서 쓰이고 다 사용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줄어들었지만 무엇이? CO2와 빛이 모두 있을 때는 어떻게 변함없이 쭉 요렇게 갈 수 있다. 광합성이 계속 진행되더라. 이 실험 결과를 가지고 광합성이 진행되려면 빛이 먼저 필요합니다라는 우선순위의 개념을 하나 찾고요. 두 번째 CO2와 빛이 모두 있을 때 각각의 반응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서로에게 필요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둘 다 있을 때 광합성이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 실험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럼 봐볼까요? 둘 다 있어야 되니까 동그라미가 둘 다 있는 애가 하나 있어야겠네. 벌써 기역과 디귿은 엑스가 하나 있어. 그래서 안 되죠 여기. 니은이 둘 다 있는 뽀가 돼야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씩은 들어가야 하니까 동그라미가 되겠네 나머지가 엑스니까 요렇게. 그래서 빛이 있을 때가 기역이네요. 빛이 있을 때가 투. 그리고 쓰리가 디귿이 되겠다. 이렇게 하고 문제 풀어보면 기역. 기역은 쓰리이다 땡. 기역은 투이고요. 쓰리는 디귿이죠. 기역 틀리고. 니은. 오투. 산소의 생성량은 니은에서가 디귿에서보다 많다. 명반응에서 산소 어디서 생겨요? 물의 광분해. 물이 분해되면서 생성되는데 포인트는 방금 선생님이 말했던 단어. 명반응에서 일어나는 애지. 그런데 니은이 뭐야? 니은이 뽀예요. 빛이 있어. 빛과 CO2가 모두 있을 때고 디귿은 빛이 없을 때고 CO2만 있을 때야. 그럼 당연히 산소는 빛이 있을 때 이 물의 광분해를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니은에서가 당연히 많아야 되는 거죠. 디귿에서는 안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빛이 없으니까. 자 니은 당연히 봤고요. 디귿 스트러마에서 티 원과 티 투일 때 요 값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티 원일 때. 티 원일 때는 빛이 있을 때야. 그리고 티 투일 때는 빛이 없어. 그런데 빛이 있을 때는 물의 광분해로부터 비순환적 전자 흐름을 통해서 관계 투를 지나고 관계 원을 지나서 NADP 플러스가 NADPH가 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그럼 빛이 있을 때 티 원일 때가 주어니까요. 티 원일 때가 NADP 플러스는 점점 줄어들 거고 그로부터 만들어지는 NADPH의 양은 점점 늘어나 있겠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요기 티 원일 때는 요 값이 작은 게 아니고 커야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디귿 틀려서 십오 번은 니은만 맞아서 이 번이 답인 문제였어요. 요렇게 오히려 사실 문제에서 보기를 해결하는 게 조금 헷갈렸을 것 같고 요기 그림 해결하는 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세 번째 쪽에 마지막 페이지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요 효소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건 문제는 사실 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다 문제들 막 내가 생투에서 사실 선생님 학교에서 수행 백 프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필고사가 없긴 한데 이 문제 바꿔서 지필 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꿈틀꿈틀 거리는 문제가 진짜 많았었는데 조금 아쉬웠던 게 이 효소의 종류와 특성에 대한 문제가 별로 없고 효소의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선생님이 좋은 문제라고 했던 그 온도 가지고 내 문제 한 문제랑 요렇게 저해제 가지고 나온 문제가 한 문제 이렇게 두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그 아쉬움을 달래려고 했는지 요렇게 그림을 통해서 효소는 기질과 결합하는 활성 부위가 있고 기질과 결합하면서 반응이 진행된다라는 효소의 특성을 아마 그림으로 하나 나타내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요렇게 효소의 반응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에 대한 문제가 두 문제 나왔다라는 거죠. 자 볼게요. 기역과 니은은 위치에서 어디에 결합하는지에 따라서 비경쟁적 저해제와 경쟁적 저해제로 나눠집니다. 봤더니 기역은 활성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결합하네. 그래서 효소 모양을 바꿔버렸네요. 비경쟁적 저해제가 돼요. 왜? 활성 부위를 가지고 기질이랑 경쟁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니은을 봤더니 기질과 유사한 모양 때문에 활성 부위에 결합을 하네요. 그래서 니은이 경쟁적 저해제가 돼요. 근데 요 원과 투가 저해제 엑스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인데 우선 이름 자체가 저해제니까. 저해제가. 없을 때가 속도가 더 빨라야 되고. 저해제가 속 있을 때가 더 느리다라는 건 너무나 쉽게 캐치할 수 있겠죠. 응 기질의 농도가 같을 때 반응 속도가 더 줄어들고 저해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기질의 농도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저해 효과가 줄어들어서. 아예 같은 값을 갖게 되는 애가 있어요. 얘는 뭐야. 활성 부위를 가지고 기질과 저해제가 경쟁을 해야 되는데 내 경쟁자인 기질이 너무 많아 내가 저해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거의 의미가 없어 나 하나에 쟤 이렇게 이런 느낌이면 거의 그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질의 농도가 마 충분히 많아지면 저해 효과가 줄어들어서 동일해진다는 그래프는. 무엇이다 경쟁적 저해제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엑스는 니은이다까지 찾고 보는 겁니다 기역 기역은 이의 활성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결합을 합니다 기역은 비경쟁적 저해제 그림 자체를 문장으로 표현하면 요렇게 되겠지. 기역 맞는 문장. 니은 투는 니은이 있을 때이다 네 투는 니은이 있을 때이다 맞는 문장이고요. 비근 에스 원일 때 이의 총수분의 기질과 결합하지 않은. 혹시 여기서 넘어지셨다면 별표를 쳐두고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아는 수가 원에서가 원이 지금 주어야 원에서가 투에서보다 크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우리 원과 투로 비교하겠습니다 에스 원일 때 원과 투 뭘 먼저 비교할 수 있느냐 반응 속도를 비교할 수 있어요. 반응 속도가 원이 더 크다 어 라는 거 되어 있는데. 반응 속도를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반응 속도는 우리가. 일곱 글자 글자 수를 모르겠어서. 자 일곱 글자로 표현하는 효소기질 복합체의 농도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농도. Y. 효소가 기질이 효소랑 결합을 해야지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반응이 잘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둘이 있는 게 아니고요. 효소기질 복합체가 얼마나 형성 되는지가 반응 속도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반응 속도가 원이 더 큽니다. 즉 효소기질 복합체의 농도가 원이 더 큽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그런데 뭘 물어봤냐. 기질과 결합하지 않은 효소기질 복합체를 형성하고 남은 애들이 얼마나 많냐를 물어본 게 본 거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원에서는 투에서보다 작아야 돼요. 이 값은. 이렇게 비교하는 거 틀리면 안 돼요.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된다. 기역과 니음만 맞아서 3번이 맞는 답이 됩니다. 그리고 17번. 이거는 세포호흡 저해제 물질을 잘 준비한 친구들은 충분히 풀었을 거고요. 좀 처음 본 친구들 아니면 개념으로는 배웠지만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잘 훈련이 안 돼 있던 친구들은 조금 어색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볼게. 얘도 앞에 있었던 문제처럼 염록 세포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까는 사실 염록체에서 심지어 그 안에 있는 틸라코이드라고 하는 걸 뽑아서 썼다면 여기는 세포 자체가 아니고 미토콘드리. 미토콘드리아를 이용했다 요게 하나 포인트고요. 여기다가 물질 와이라고 하는 저해제를 처리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찾아야 돼. 내막에 인지질을 통해서 수소이온을 새어나가게 하는 녀석이 하나 있고 오히려 전자전달계의 전자 흐름을 차단하는 녀석이 하나 있어요. 둘 중에 뭔지.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표에서 사탄 소화물을 넣어줬을 때랑 넣어주지 않았을 때랑 결과가 다른데요. 우선 y가 들어가지 않은 원과 2를 비교해야 합니다. 봤더니 결과적으로 원은 ATP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2는 ATP가 만들어졌대. 그 소리는 우선 ATP가 만들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ADP와 인산기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넣어줬어요. 그리고 봤더니 뒤에 요게 적혀있네. 산소 소모 여부라고 해서 소모가 안되고 소모가 되었다. 이렇게 적혀있어. 산소가 소모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 산화적 인산화 과정에서 NADH랑 FADH2가 이 전자를 전달하고 전자가 전자전달기를 통해서 전달되다가 맨 마지막 전자를 캐치해가는 친구가 누구야? 바로 산소잖아. 그치? 산소가 소모된다 소모되지 않는다는 전자전달기가 진행이 된다 안된다랑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봤더니 ATP가 합성이 되는데 심지어 산소가 소모되고 있습니다. 즉, 아, 사탄소 화합물을 넣어줬더니 그로 인해서 NADH나 FADH2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뭘 넣어줬는지에 따라서 FADH2는 안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전자를 전달해줄 수 있는 애들이 만들어줘서 지금 전자전달기도 진행이 됐고요. 산소도 소모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소이온이 펌핑이 돼서 ATP까지 만들어졌어요. 이런 기본적인 산화적 인산화에 대한 정보를 다 주고 있는 값이고 거기서 이 3는 똑같은 조건인데 Y를 처리했더니 ATP가 합성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 그런데 선생님이 왜 계속 전자전달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ATP는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산소는 소모되고 있대요. 산소가 세모 소모되고 있다라는 건 뭐라고? 전자가 전달되고 있다고. Y의 후보가 전자 흐름을 막는 애랑 수소이온을 보내는 애가 있어. 전자 흐름이 막혔어 안 막혔어? 안 막혔지. 그러니까 얘는 탈락이고 지금 수소이온이 새어나가게 돼서 원래는 농도 기울기가 만들어져야지 ATP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 개념을 잘 연결시킨 친구들이 문제 풀었을 거예요. 보겠습니다. 기역 A는 동그라미이다. 맞지? 그래야 ATP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니은 Y는 전자 흐름 차단하지 않아요. Y를 처리했지만 산소가 소모되고 있어요. 전자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니은 틀리고요. 디귿 다에서 미토큰드리아의 기질의 pH분의 막사의 공간의 pH는 2에서가 주어를 정확히 보겠습니다. 2에서가 3에서 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3는 Y 때문에 수소이온이 어디로 계속 기질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3와 비교하면 2의 입장에서는 막사의 공간에 더 수소이온이 많은 거니까 pH는 낮고요. 상대적으로 기질의 pH는 높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전체 값은 작아야 되는데 문장 끝에 뭐라고 적혀있어? 크다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디귿 틀린 보기가 됩니다. 17번의 답은 1번이 된다. 이렇게 풀면 되고요. 18번 문제는 좀 복잡도로 따지면 이 문제가 가장 복잡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사실 수능으로까지 가면 얘도 완전 고난도 탑3 안에 드는 문제는 아니다. 사실 여러 유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풀면서 익숙해질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ㄱ, ㄴ, ㄷ, ㄹ에서 지금 얘네가 CO2, FADH, NADH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아까랑 똑같은 맥락 내가 TCA 회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점검하고 오세요. 일시정지하고 옆에 글이 쉽죠. 선생님은 아는 친구들이라는 전제하에 당연히 학력평가를 제대로 준비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받던 전제하에 어떻게 푸는지 설명하도록 할게요. TCA 회로의 특징 중에 하나가 FADH2가 만들어지는 곳은 한계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 근데 ㄱ부터 ㄷ까지 갈 때랑 ㄹ부터 ㄴ까지 갈 때 세 개가 다 만들어졌다라는 말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얘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무조건 포함됐다라는 소리거든. 한번 볼게. ㄴ에서 ㄹ로 가는 과정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ㄱ에서 ㄷ으로 가는 과정이 이렇게 돼요. 그럼 얘네가 겹친 과정은 이 부분이거든. 그럼 이 겹친 과정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F가 있어야 돼. 그 나머지 C와 N인데 잘 생각을 해보면 지금 C와 N이 FADH2보다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뭔가 이라고 하는 값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얘가 F가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힌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ㄹ에서 ㄴ으로 갈 때 CO2와 NADH가 두 개씩 만들어지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여기서 C와 N이 만들어져야 되고 여기서도 C와 N이 만들어져야 돼. 그리고 여기서 지금 나머지. 그럼 어떻게 되냐. 순서로 따지면 C와 N이 더 앞이에요. 여기서 C와 N이 만들어진 다음에 F까지 여기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FADH2가 만들어진 다음에 만들어지는 물질은 4탄소 화합물입니다. 그 다음 결과 만들어지는 물질이 옥살 아세트산이고요. 그리고 만들어지는 물질이 시트르산이에요. 그리고 시트르산에서 CO2가 하나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바로 5탄소 화합물이야. 이 과정을 통해서 이 ㄱ, ㄴ, ㄷ, ㄹ을 금방 찾을 수 있는데 이 FADH2가 갖는 의미를 이렇게 이 자체에 주어진 조건이랑 바로 매칭을 못했다면 좀 헤맬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가장 칭찬하고 싶은 친구가 요렇게 바로 저분을 가지 않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티씨의 회로를 정확히 적고 헤맸지만 답을 정확히 찾은 친구 그 친구가 사실 가장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시간을 단축하는 훈련이 안 돼 있을 뿐이지 전혀 지식에 부족함이 없는 거거든. 그래서 스스로 그랬는지 한번 점검해보세요. 다 찾았어. 그리고 나서 요기 시 포에서 옥살 아세트산이 될 때 엔에 엘이 에이치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요렇게 기역에서 디귿 되는 과정은 엔이 두 개일 수 있네. 아 B가 두 개 두 개가 되는 엔이 되고 C가 CO2가 되겠구나. 요렇게 매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찾아보면 기역 과정 1에서 기질 수준 인산화가 일어난다. 과정 1은 사탄소화물에서 옥살 아세트산이 되는 과정이에요. ATP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과정 2에서 B가 생성된다. 과정 2는요. 옥살 아세트산에서 시트르산이 되는 과정. 아세틸 코에이에서 탄소가 들어가고 코에이가 빠져나오는 과정이지. 그래서 니은 틀리고요. 디귿 한 분자당 니은의 탄소수 네 개. 기역의 탄소수 다섯 개. 리을의 탄소수 여섯 개. 디귿의 탄소수 네 개가 되네요. 얘는 1보다 작고 얘는 1보다 크니까 크다. 맞는 문장이 되죠. 디귿만 맞아서 18번의 답이 2번이었어요.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 18번을 아마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그리고 19번 문제는 여기 세포호흡에서도 거의 첫 스타트인데 문제가 뒤에 가 있더라고. 과당 포도당이 과당 2인산이 되었다가 두 분자의 피로부산이 되는 과정. 해당 과정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포도당에서 과당 2인산이 될 때 두 개의 ATP. 두 분자의 ATP가 쓰입니다. 그렇죠? 소비되죠. 그리고 여기서 두 분자의 NADH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네 분자의 ATP가 만들어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과정. 문제 한번 볼게요. 기억. 기억이 포도당의 기억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ATP가 이렇지. 생성이 아니고 소비라는 거. 소비가 먼저 되는 과정에 있더라라는 게 이 생투에서 세포 배울 때 처음. 오호라고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기억. 틀리고요. 한 분자당 탄소수는 수소수분의 탄소수가. 수수분의 탄소수가 리은에서가 포도당에서보다 크다. 사실 얘네들은 C랑 H의 개수 알고 있긴 해야 돼. 그런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포도당은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 수소가 12개에 탄소가 6개예요. 만약에 아무 문제 없이 그대로 반으로 나눠줬다면 얘가 6개, 3개가 돼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수소를 2개씩 뺏겼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되죠. 4분의 3이 12분의 6보다는 큰 값입니다. 그래서 니은 맞는 보기가 되고요. 디귿 한 분자의 기억이 한 분자의 과당이 인산이 니은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두 분자의 NADH가 생성된다. 맞는 문장이 적혀있죠. 그래서 19번에 놓인 것 치고는 조금 쉬운 문제.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 가지고 푸는데 아마 그래프나 이런 위치상에서 뒤로 빠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니은 디귿이 맞아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이십 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교육과정에 성취 수준을 잘 반영한 이 출제 방향이다라고 설명했었는데 왜 이걸 강조했냐면 우리 광합성과 세포호흡과 광합성이라고 하는 삼단원의 마지막 성취 기준이 뭐냐면 광합성과 세포호흡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능에서는 당연히 잘 비교하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 광합성과 세포호흡에 대한 지식이 잘 함양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서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다뤄지긴 좀 어렵거든. 그런데 이렇게 딱 3단원까지 시험 범위일 때는 그 성취 수준도 잘 알고 있는가를 무엇으로? 학력을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지막 문제이자 피날레입니다. 자 원과 투는 광합성과 세포호흡을 순서 없이 나타났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풀고 있는 지금 오답률 1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틀렸을까? 궁금한데 아마 첫 번째 문장 해석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우선 볼게요. ATP가 ADP와 PI 인상기로 분해된다고 되어 있는데 잘 생각해야 돼. 광합성은 빛 에너지로부터 동화작용을 통해서 우리 포도당이라고 하는 화학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세포호흡은 포도당이라고 하는 화학에너지에서 우리 몸에 사용하는 ATP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ATP가 분해되는 과정은 켈빈 회로에 있었던 것 같은데 광합성에만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나 바로 앞에서 19번 문제가 해당 과정 문제가 거기 있었던 게 엄청난 힌트였거든요. 무엇이? 세포호흡에서는 해당 과정에서 포도당에서 과당 2인산이 될 때 이 분해 과정이 있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모두에게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세포호흡의 결과 ATP라고 하는 애들이 다수 만들어지긴 하지만 가장 첫 단추라고 하는 해당 과정의 첫 시작에서는 ATP가 소비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에 해당하는 특징이고요. NADP 플러스라고 적혀있는 거는 보자마자 광합성 적어줘야 되고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를 이용해서 ATP를 합성하는 방법 화학 3,2라고 하죠. 이건 모두에 해당하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세 개를 모두 가지고 있는 원이 뭐가 되고 광합성이 되고 이 2가 세포호흡이 되는데 얘는 특징을 두 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보면 기역, 원은 광합성이다. 이렇게 맞다라고 풀어야 돼요. 기역 맞아요. 니은, A는 2이다. A는 두 개. 광합성, NADP 플러스 자체가 광합성의 비순환적 전자흐름 끝에 쓰이는 거니까 갭 빼고 둘 다 해당한다. 이건 좀 잘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 문제가 만약에 기역, 니은, 디귿 보기로 직접 나왔어도 꽤 많은 친구들이 헷갈리지 않았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두고 디귿. 전자 전달계에서 두 개의 전자가 기역에 전달될 때. NADP 플러스에 전달될 때 두 분자의 NADPH가 생성된다. 자, 에이 한번 적어볼까요? NADP 플러스가. 전자를 받을 때 이렇게만 받습니까? 아닙니다. 근처에 있는 두 분자의 두 분자가 아니죠. 두 개의 수소이온을 받아요. 그래서 몇 개가 만들어진다? NADPH와 수소이온이 하나 있는 이 세트가 만들어지는 거지. 몇 분자? 그래서 한 분자 만들어줘요. 한 분자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 20번에는 기역과 니은이 맞기 때문에 3번이 맞는 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식으로 우리 20문제까지 쫙 한번 풀어봤는데 선생님이 이제 문제 나왔던 것 중에서 다시 한번 좀 어려울 수 있는 문항들을 좀 판서로 정리를 해보면 꼭 봐달라고 하는 눈여겨볼 만한 좋은 제시 자료는 10번 뭐였는지 기억해야 돼요. 뭐였어? 온도 가지고 이렇게 두 개의 서로 다른 온도에서 이 10도일 때, 30도일 때, 70도일 때 기질이 그대로인지 더 빨리 줄어드는지 천천히 줄어드는지 가지고 반응이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더 빠르다, 느리다. 이걸 비교하는 좋은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시 자료로 볼 만한 건 13번이었어요. 13번은 뭐였다? 운동을 할 때, 운동하기 전에는 젖산이 거의 쓰이지 않는데 운동을 하니까 젖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그리고 운동 후에는 근육 세포의 젖산 농도가 점점점점 줄어들었다. 이게 왜 줄어든다? 혈액을 통해서 어디로 가니까? 간으로 가니까. 그리고 간에서 젖산에서 피로부산이 되는 과정이 진행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 아까 문제 풀이할 때 설명하진 않았는데 요 과정이 진행될 때 이 그래프만 보고 선생님 운동을 열심히 하면 산소는 쓰지 않고 젖산 발효만 열심히 일어나나 봐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알죠? 자 우리 몸에서 진액 세포에서 이 발효라고 하는 과정은 산소가 부족할 때 또는 산소가 없을 때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육은 기본적으로 산소 호흡은 계속 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힘든 운동을 해서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때 요런 것들을 한다는 거. 정도 기억해 두면 되고 또 마지막 눈여겨볼 제시 자료는 십팔 번이었어요. 좀 어렵지만 복잡한 문제를 잘 정리하면 풀 수 있었을 겁니다. 너무너무 고생했어. 생명 과학 투 멋진 문제 많다라는 거 더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유월 모의평가에서부터요. 사단원 잘 마무리하고 또 다음 해설에서 만나도록 할게. 고생 많았어. 안녕. 안녕.